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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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악의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의 올 1분기 선박수주량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조선소들은 1분기에 전세계 선박발주량의 절반가량을 녹식해 국내 조선업 수주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조선해온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1분기 전세계 선박발주 77척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량은 8척에 불과했습니다. 1분기 수주금액 역시 3억 8,900만 달러에 그치며 지난해 1분기 63억 3,900만 달러와 비교해 95%나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분기 수주 실적이 20만 수정판산톤수를 밑돈 건 2001년 4분기 16만 5천 수정판산톤수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국내 조선 빅3 가운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올 들어 단 한 건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35척을 수주해 전체 수주량의 절반을 쓸어넘으며 1분기에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2분기에도 수주 전망이 밝지 않아 당분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SG 뉴스 최정은입니다.